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생명의 실상 68쪽 지금을 전력을 다해 쟁취하라는 부분을 같이 읽어보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장의 집의 형제여, 지금이 당신의 때인 것이다 지금, 바로 지금이다 지금을 놔두고는 때는 없다 형제여, 지금 당신에게 베풀어져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단호하게 감행하라 지금 당신에게 가능하다고 보이는 일은 아무런 주저도 없이 지금 실행하라 이것이 생장의 집의 생활 방식이다 그리고 생명의 생장의 법칙에 들어맞는 길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때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의 생명을 거는 것이다 조금 건너뛰어서요 기회라는 신은 앞머리에만 머리칼이 있지 뒷머리에는 머리칼이 없다고들 한다 기회의 신과 정면 충돌해서 그 신의 앞머리인 머리칼을 꽉 붙들어라 이것이 생장의 비결인 것이다 기회의 신은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이신가 봐요 그런데 망설이다가 기회의 신이 지나쳤는데 아니지 하고 붙들려고 돌아섰을 때 이미 뒷머리가 안 계시니까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물쭈물하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왕왕 있죠 여기서도 얘기하시듯이 더 좋은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하자고 생각하지 말라 실제로 한층 더 좋은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층 좋은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는 최선의 기회조차도 더 기다리고 있으면 최최선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놓쳐버리고 만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최선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을 전력을 다해서 쟁취하라 지금을 충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라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부딪혀 나갈 때 겁낼 것은 없다 눈앞에 오히려 실패가 나타나올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냐 실패라고 말하지 말라 실패란 무엇이냐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깃들여 있는 생명이 생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명이 될 수 있는 대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서 생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참 멋진 말씀이네요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지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생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할 때 우리들의 영원은 더 많이 진전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됐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셨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이 편리하고 안원해서 게을러져 낮잠이라도 잘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처럼 휴일을 맞아서 쉬면 집안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뭔가 성취감 있고 보람 있고 오늘 참 보람 있는 하루였다고 느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맥이 빠집니다 뭔가 기분도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뭔가 씁쓸한 느낌도 들고 그죠 생명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창조가 기쁩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어릴 때 한번 보시죠 끊임없이 뭐를 그려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하여튼 잠시도 쉬지 않고 뭘 합니다 표현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웃습니다 계속 나이가 들수록 웃음의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 그러죠 생명은 본래가 빛이고 밝은 거고 저희들이 말하는 광명이죠 광명 그 밝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럴 때 우리들은 기쁨을 느끼는 것인데 여기서는 창조가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생장이 기쁩니다 생장이라는 얘기를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장이 아니라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도달하면 멈추는 물리적인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본질이 생명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자식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영입니다 기기묘묘한 위대한 존재죠 영과 영혼을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은 신의 그런 묘한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묶어서 얘기했다고 생각이 되고 영혼은 우리들의 생명이 표현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의 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은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생명이 육체를 통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생명은 육체인 채로 그 안에 유체라고 하는 정신의 몸도 가지고 있고 또 영체라고 하는 영혼의 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생명이 표현된 하나의 모습이지 생명의 완전한 실제 그 자체는 아니라고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생장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생명은 신의 자식이라는 것이 되고 신은 무한상이기 때문에 그 신의 무한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한대로 뻗어난다고 하는 것을 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시공간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서는 지상세계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무대라고 봤을 때 그 무한한 우리들의 생명의 내용을 표현하는 연습의 장인 것이죠 말하자면 화가가 자신의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명화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그려내는 캠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명화가 표현됐을 때 비로소 아 이게 당신이 봤다는 그 위대한 명화인가 하고 모두가 공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입으로 설명을 해도 그 명화를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 가치를 평가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우리들의 무한한 생명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캔버스와 같다 그것을 무한대로 펼쳐나가고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현상계라고 하죠 모습으로 나타난 세계에서는 마음의 법칙이 지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생장, 끝없이 뻗어나가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무대로서의 긴장장 한없이 펼쳐진 무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장이 기쁨이다라고 했습니다 단단한 운명의 암석에 자기를 조악해 나가는 것이 기쁨이다 이것이 생장의 집에서 말하는 진정한 생장이다 이 생장주의를 적용시켜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이미 미래에 멀리 약속되어 있는 희망은 아닌 것이다 환경의 여하에 관계없이 처지의 여하에 관계없이 시시각각이 생장이고 성공인 것이다 지금 어떤 사람도 생장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어떤 사람도 성공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용기를 주는 말로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말씀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의 세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이 거기에 반드시 공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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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아 그래 지금이 성공이 아닌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었어 하고 또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힘을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건너뛰었어요 70쪽 하단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지금 외에 따로 때가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과거를 움직일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움직일 수 없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영원한 지금의 연속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지금의 연속입니다 과거도 내가 지금의 그것을 갖고 붙들고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때 과거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영원히 있는 것은 지금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혹시 과거의 일을 한탄하거나 미래의 일을 고민한다면 그만큼 자기의 지금에 집중해야 할 생명이 낭비될 뿐 그 외에 아무런 효능은 없다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나간 일은 떠난 거예요 떠난 차를 붙들고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하소연을 해도 그 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차를 타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음의 기회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세요 72쪽 마지막 밑에서 다섯째 줄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상대에게 바쳐버린다는 것은 가장 필요하다 잘 살려고 하는 자는 전 생명을 바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자는 전 생명을 바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자는 전 생명을 바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군에서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늘 합니다 사실은 사랑하려고 하는 자는 전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공하려고 하는 자는 전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을 바칠 때는 쩨쩨하게 인색하게 굴지 말라 더 이상 일하면 내일은 지쳐버려서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생명은 퍼내면 퍼낼수록 샘물처럼 자꾸만 솟아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적인 대생명의 수맥이 통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생명은 우리들의 정력은 쓰는 만큼 줄어들어버리는 고정된 분량의 것이 아니다 정력을 써서 정력이 소모된 것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정력은 쓰면 쓴 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는 선익관념에 붙들려 있는 결과이거나 전 생명을 바친 것과 같은 일심분란의 순수통일 상태가 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순수통일의 상태가 되어서 일을 하라 거기에서 무한한 힘이 솟아나온다 저는 처음에 장교로 인간에서 군 시절에 첫 행군을 나갔을 때 나고 직전 상태에서 늘 아버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생명의 실상의 말씀 신의 자식, 무한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그때 한번 실행에 옮겨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 그런 말씀 하셨지 그런 이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큰일 났더라고요 나고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여러 가지 벌점을 받게 되면 혹시 인간을 못하면 일반 병으로 바로 입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모처럼 장교로 지망을 해서 인간을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절실했죠 그 당시의 마음은 그래서 그때 맞아 말씀의 힘을 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한번 실행에 옮겨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것에 기댈 때가 없었어요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급할 때는 뭐라도 붙잡는다는 얘기를 흔히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로 잡는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에서 될까 아휴, 이게 내가 이런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전혀 의심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일념이 돼서 나는 신의 자식 무한력 나의 발은 신의 발 나는 신의 자식 무한력 하여튼 그런 유의 말을 마음속으로 어떤 다른 생각 없이 일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압니다 불과 5분에서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배낭을 들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배낭이 가버려져요 남성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익숙해지면 나중엔 괜찮은데 처음 이렇게 짊어져 보는 배낭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워요 어깨끈이 이 메고 있는 어깨끈이 어깨의 살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발바닥은 막 뜨거워 가지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물집이 잡히지 않습니까 뭐 일종의 열상이죠 물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다급한 상태에서 곧 낙오를 할 것 같은데 일념으로 그렇게 나는 신의 자식 무한력 나의 발은 신의 발 나는 신의 자식 무한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배낭을 들어주는 거예요 파고들 것 같은 그런 어깨의 통증도 사라지고 희한한 거죠 그래서 누가 내 배낭을 들어주는가 해서 뒤를 돌아다보는데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나고 직전인데 신기한 일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힘이 나오더라고요 배낭이 전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 시간 이후로 저는 행군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고 직전에 동료의 총을 한 자루를 제가 양쪽으로 다 들었어요 제 것도 들고 그 친구 것도 들어주고 총 무게만 해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는 한 번씩 만나면 네가 그때 총을 안 들어줬으면 나도 나고를 했을 것이다 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기억에만 그 총의 동기생의 총기를 들어줬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기생이 지금도 30여 년이 지났지만 만남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맞아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게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체험은 아닙니다만 저에게서는 그게 처음으로 말씀의 힘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또 체험해 본 잊혀지지 않는 그런 첫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수 통일 상태가 되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기에서 무한한 힘이 솟아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가 체험했던 이 얘기와 여기에서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지금뿐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영원한 지금의 연속입니다 지금의 순간순간 완전한 하얀 여러분들의 자유로 마음껏 그려낼 수 있는 하얀 도화지가 화포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오늘 이런 진리의 말씀과 함께 힘찬 기운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밝은 마음으로 마음껏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실패한 건 어떻습니까 실패한 것을 통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향상이라고 발전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성공받죠? 없지 않겠습니까 풍부한 경험을 쌓아서 생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했으니까 다시는 그 길을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또 하나 바른 길로 접어드는 좋은 계기를 맞이한 겁니다 영원한 성공꾼이고 영원한 생장꾼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